스탭걸 일살리! 안녕하세요 일살리입니다!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로 도착했죠? 어딜? 여기는 인천공항! 왜? 왜? 저희가 해외 첫 쇼케이스를 테마에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! 우리 어쨌든 해외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는 쇼케이스니까 또 다들 파이팅해서 합시다 여기까지 일살리였습니다! 일살리 레고! 안녕! 유니엑스 아이디는 대만에 2시간 15분에 걸쳐서 도착을 하였고요 유니엑스 아이디는 몇 번 하는겨? 그 말은 안돼! 아까 녹화가 안 됐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2시간 15분에 걸쳐서 대만에 도착했고요 지금 저희는 대기실입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대기 중이고요 저쇼 더 링끈 명함을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내 명함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아 그래? 달라는 거 아니에요? 또 이제 좋지 미안하대요 네 그래서 밥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배도 많이 나왔는데 힘 딱 주고 해야죠 이제 인터뷰 끝나고 뭐 할 거예요? 나 인터뷰 끝나고 망고 사다 달라고 그러고요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잤기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고요? 응 제가 본 숨은 뭐죠 그럼? 그거는 영숨 귀신 한 잔다고요? 영숨 사지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staring! 내 꿈을 보냈다고! 잊지 않다 이 상황에서 이미 비췄네 그 자세히 다 계속, 다 계속, 다 계속, 다 계속, 다 계속, 다 계속, 다 계속 에이! 맨날 맨날 출발 출발 수또 col 최대한 יל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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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никаких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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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와양이 반 wel 옆으로 이나는 XN의 수고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Gear 데만에서의 첫 쇼킹기가 무사히 성악 위에 잘 맞췄습니다. 이제 공연도 너무 많은 저희 랩분들께서 가질 게 즐겨주셔서 저희도 신나게 무대를 보셨어요. 또 정말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서프라이즈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다섯 명이 눈물바다를 만드는 중에서 처음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시고 고정한 시간이었습니다. 저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처음에 좋게 이렇게 끝났으니까 다음번에 눈물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가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공연을 한 게 처음인데 이렇게 너무 환영을 많이 해주셔서 손발 감동 많이 받았고요. 고객님께서 영상 찍어줄 거 보면서 저희 다 선생님이 더 울었거든요. 진짜 다시 꼭 만나서 여러분들이랑도 행복하게 공연했으면 좋겠고요. 감사합니다.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정말 부탁드리고요. 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일참이었습니다. 일참이었습니다. 안녕! 짜잔! 안녕!